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간감을 사랑하는 그룹 포워드의 고널 그리고 퍼스트이드입니다 이번 온스테이지 촬영을 위해 특별히 주 노바XP님과 함께 작업했는데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제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폭발이라는 곡과 다음으로 최근 싱글을 낸 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처음 EP 앨범 에어에 수록된 드링스 이렇게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숨은 음악 세상과 만나다 온스테이지 꿈인지 가정에 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까봐 넌 알걸 난 항상 기대했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아멘